한국과 독일은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북한은 어제 가장 고도화된 이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도 여러 정상들과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레 함부룩에서 배체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렌 당크 필렌 당크 장목 필렌 당크 감사합니다.